아빠! 아빠! 한국 뭐예요? 바로 저 친구입니다. 우리 집 꾸민거리입니다. 꾸민거리 노랑이는 배꼽 오골계라고 하얀색 닭이에요. 근데 피부는 까매요. 노랑이는 2년 전부터 저희가 직접 부화시켜가지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목적을 맞춰서 집꾸민거리 소두가 이쪽으로 다니면서 노랑이 위협하니까 저희가 이제 막았죠. 세 달 조금 넘었을 때 밖에 들고 나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노랑이를 보여주려고요. 이게 때부터 같이 키우면 사이좋잖아요. 모아서도 같이 키울 수도 있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될 것 같아요. 점점 노랑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는 장난감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 노랑이 있잖아. 노랑이 너무 불쌍한데 그래도 잠깐만 잡아주면 안 돼? 노랑아 밖에 나오니까 좋지? 노랑아 밖에 나오니까 좋지? 해야CE 노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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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호두야, 간식이다, 간식! 호두야, 간식! 잠시만, 잠시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진짜 안 되겠다, 호두야. 저희가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노랑이 그렇게 찾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만 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랑이한테 가가지고. 원래 브리타니 자체가 조력견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도와주는 역할. 단순히 쫓고, 그거를 어떻게든 보호자한테 알리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만 있을 뿐이지 공격성이 있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이제 보호자님께서 반려다기이다 보니까 물도 챙겨주시고, 사료도 챙겨주시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자님께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포인팅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보호자님이 나오면 그때서 이제 닭 사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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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랑 같이 11자로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세요. 아빠 여기서도 계속 닭만 봤었죠? 네 근데 지금 안 보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 멈추고요. 앉아 앉아. 엎드려 보면 사실 너무 불가능했지. 자꾸만 못 잡으면 돼요. 결국 계속 몇 번 도전을 했는데 안 잡히면 가만히 멈추고 있어요. 이때 옳지 굿 하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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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 시작이죠. 앞으로 훈련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시켜서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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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